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8만 원을 찍었는데 저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갖고 계시고 또 어제가 배당락이었잖아요. 배당락 기준일이어서 장중에 8만 원을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참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가고 어젯밤에도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전부 다 사상 최고가를 치고 했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배당을 받게 되실 텐데 아마 1월 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배당을 발표할 텐데 조금 더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하지 않나 이제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1조 6,440억 1조 6,500억 정도를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2조 가까이 여러분 샀답니다.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1조 5,900억 팔고 기관들이 한 8,2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거를 우리 개인들이 이달 들어서만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난 28일까지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걸 보니까 8조 9,800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단연 개인들 순매수 1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 우선주 거의 6조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을 합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서 최근까지 삼성전자만 14조 9,300억 원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92년도에 제가 증권시장에 입문한 이후에 물론 우리 증시가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마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해에 삼성전자 주식을 우선주 포함해서 14조를 산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기관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 힘으로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입니다마는 8만 전자라는 기록을 세우고 내년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거고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사고 애호하니까 급해진 게 외국인 투자자 아닙니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팔고는 있습니다마는 4만 원대 그렇게 큰 물량을 지난 3, 4월에 쏟아냈던 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니까 그걸 6만 원대 이상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으시려고 어제까지 많이 사셨는데 글쎄요.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로 내년에 삼성전자의 업황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것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3프로TV를 꾸준히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특히 하반기에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SK증권의 김용우 의사라든지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 또 노군창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시시대대로 삼성전자의 업황과 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쎄요. 진행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비교적 밝고 좋은 전망들을 같이 했는데 어제 장중에 8만 원 터치라고 8만 원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액면 분할 전으로 치면 400만 원을 찍은 겁니다. 5, 8, 2, 40. 400만 원을 찍은 거니까 이게 사상 최고치인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많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해 볼 것도 한번 우리가 뒤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차트를 보니까 2017년 말 무렵에 대체로 5만 9천 원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3년 만에 한 2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글쎄요. 그때 당시의 실적도 감안해야 되고 올해의 실적을 감안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바다 건너 미국의 대표 주식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주식들의 상승률에 비하면 글쎄요. 이게 그렇게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평균 단가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 규모를 순매수 수량으로 나누니까 그 단가가 한 5만 3천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종가가 7만 8천 7백 원이니까 단순 수익률로 이건 평균의 오류에 분명히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실 어제 고점에 산 분들은 다소 손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의 평균 매수가를 감안한 수익률은 48.5%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1천만 원을 평균적으로 투자하셨으면 480만 원 버셨다 이런 건데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전망을 하나만 좀 곁들여 드리면요. 삼성전자 출신이죠. 최도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 얘기는 내년 1분기부터 디램 가격 상승을 전망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면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내년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은 29조 4,700억 원 정도로 올해 대비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올해 대비죠. 53.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망이 그대로 맞을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올해보다 확실히 개선되어진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선반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또 반도체도 좋아진다는 데는 이견이 좀 없는 것 같네요. 두 번째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 말씀을 드렸나요? 이제 공정위가 배달의 민족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 조건 이 M&A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신 우아한 형제들이 갖고 있는 요기요라는 배달 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팔아라 이렇게 했고 또 배민 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 내용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우아한 형제들 주식 88% 취득을 허용을 한다. 승인한다. 그런데 조건부입니다. 6개월 내에 요기요 지분 전부를 매각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매각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고 이 얘기는 대충 1년 안에 팔아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아한 형제들 즉 배달의 민족이 78%고요. 요기요가 20% 조금 안 되고 배달 통이 1.3 그리고 푸드플라이가 0.3 기타가 0.8 이렇게 돼 있어서 요기요를 과연 얼마에 팔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관심들이 많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럼 어디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데들이 거명이 되는데 네이버는 특별히 배민 운영사죠.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을 4.7%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된다고 하고요. 요즘 이 배달 앱을 통한 시장이 엄청 커졌다고 하죠. 작년에 배달 시장이 배달 앱 시장이 대체로 한 9조 7,065억 원 9조 7,365억 원 이 정도 그러니까 10조 가까운 시장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엄청나게 배달 많이 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대체로 이것보다 훨씬 큰 15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가점 사업자로서 우리 시장을 90% 이상 95% 이상 장악한다는 게 걱정인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됐다면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딜리버리 히어로의 어떤 독점 구조는 15조 시장을 독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을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 배달의 민족의 기업가치의 한 반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2조 원대 중반을 전망하는 측도 있고요. 그렇게 못할 거다. 왜냐하면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공정위에서 6개월 내로 팔으라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기간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유리한 기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조 원대밖에 못 받을 거다 이런 전망도 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수급의 역학관계상요. 그래서 거명이 되는 카카오, 네이버 또 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 이런 유통 공룡들, 유통 대기업들은 일체 함구하죠. 우린 그런 의사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조건부 허가를 바라보는 입장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 배달앱을 써야 되는 식당 하시는 분들, 가맹점주, 소비자 단체 이런 데서는 야 이거 허락하면 안 되는 거 했다. 어쨌든 60% 이상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거 횡포부리면 어떡하냐. 안 그래도 지금 조건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벤처업계,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야 이게 글로벌 M&A 이런 거를 이렇게 제약을 하면 앞으로 우리 유니콘 기업들 어떻게 엑싯을 하냐 이런 걱정도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점이라는 구조에서 최근에 쿠팡이츠라든지 또 위메포 이런 후발 주자들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하고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설문을 해보니까 쿠팡이츠라든지 써봤다는 우리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독점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측면. 그러니까 만약에 요기요를 매각을 해서 경쟁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독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경쟁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러면서도 공정위와 더불어서 관련 부처에서는 어쨌든 현재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적인 다른 조건을 걸지 않도록 사후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좀 해봐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시아경제신문이 어제 밤 11시 22분 발로 단독 보도라고 이렇게 가로를 쳐서 보도한 건데 셀트리온이 내일 코로나 항체 치료제 허가 신청을 하고 네 달에 시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자정 무렵에 최종 선고가 된 거니까 그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12월 29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12월 29일 날 식약처죠. 여기에 허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물론 오늘 정말 그게 이루어질 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28일 날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내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CTP59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안다. 통상 기자들 세계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익명을 요구받아서 쓰게 되면 해당 부처의 장이거나 해당 부처의 장에 준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거명하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계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오늘 중으로 허가를 신청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비상 상황 아닙니까. 미국에도 백신을 굉장히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허가를 해주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 같은데 특별히 그랬죠. 그런데 다른 정부 관계자의 전원에 따르면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식약처가 4주가량 검토한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휴일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방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휴일을 포함해서 4주를 만약에 써서 승인 여부를 판단해서 하게 되면 1월 말이면 아마도 시판에 대한 허용 여부가 결판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물론 예상하고 있는 바이긴 합니다마는 워낙에 이 백신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데다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접종이 된다라는 국민 여론도 있다 보니까 아마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도 조금 더 서두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쪽의 얘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 뒤 일주일 만에 바이러스 검출치가 최대 1인데 이 기간에 항체 치료제를 신속하게 투여하는 게 중요한데 셀트리온이 만든 항체 치료제가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검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이 이렇게 직접 기자한테 얘기를 했네요. 감염된 환자의 바이러스를 즉각 중화하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항체 반감기인 2, 3주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백신의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주가도 주가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리 제약업체, 우리 바이오 업체에서 개발한 치료제로 정말 효과 있게 치료가 되는 걸 저희 눈으로 좀 보고 전 세계가 이런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날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치료제들이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그런 미래,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뉴스를 선택해 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주가를 먼저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생명과 안전의 문제니까 잘 좋은 결과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3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시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과 함께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얘기를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박병창 부장과 다시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